아직도 전재중 심부름 중? 야 이 씨발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참 불공평하다니까 내가 선생 되고 너가 개 사료 사다 주는 동안 걔네는 부모 잘 만나 골프장도 받고 이런 가게도 하고 그래서 난 여기 있는 게 진짜 다 네 것이길 바랐네 잠깐 너 다 한 말 잘해라 나 아직 여자도 때려 나 말고 다른 샌드백은 어때? 그거면 여기 진짜 다 네 것 될 것 같은데 뭔 개소리야 내가 최근에 뭘 좀 알게 됐는데 내용이 세서 혼자도 감당이 안 돼서 이런 얘기를 왜 너한테 하냐고 걔네 밟고 싶은 마음 넌 알 것 같아서 그리고 난 그때도 사실 네가 제일 무서웠거든 다른 애들보다 뭔데? 내용이 뭐가 센데?